그...뭘...뭘...뭘...뭘... 어...사스케도 딱 그... 알고있네 지가 죽어가는걸? 사스케... 마다 곤도다 개가완네 가요? 비비리 군 오마에와... 요... 요... 우스라톤카치 도모다츠다! 낙ama 히토리 스쿠리야만... 호카게리 난데 나아낼 가요? 제 쳐다른다 아이치이 서서... 하이파이 진한 고정의 삶이라며... 마이파이 진한 고정의 삶입니다 저는... 가위파가라 미스탄! 항상 저의 삶을 사랑합니다 구역을 지는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... прин찍은 경기 없이 잘 부르기에... 이거를 은하의 파이파이패가... 안전히 인생에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사스케 떨어질 때 나온 영상들 딱 보더니 다 흑역사래 사스케는 그렇지 나루토는 성장기지만 사스케는 이때까지 했던 게 다 흑역사야 와 진짜 성우 진짜 잘했다 진짜 죽는 것 같다 진짜 죽는 것 같다